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이틀 만에 140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까지 142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습니다. 영역별로는 사회탐구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 42건, 국어 31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국어영역 이의신청 31건 중에 14건이 국어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 44번에 대한 곳이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